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벤쿠버 부동산 서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항공사에 취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파일럿으로서 승객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듯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닿을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수지 부동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독점 리스팅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매물은 올해 10월에 완공 예정인 전매, 그러니까 어사인먼트 매물이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혹시 전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빠르게 설명 들어갑니다. 전매 어사인먼트는 몇 년 전에 개발사로부터 분양권을 구매한 오리지널 퍼지서, 원 구매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과 같은 마켓 상황에서 전매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딜이 될 수 있으니 전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 코키틀람의 아이키아, 이케아라고도 하죠? 이 곳 어딘지 잘 아시죠? 이 아이키아 건너편에 지어지는 25층 콘크리트 콘도 로마의 원 베드룸 유닛을 현재 52만 9천 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히드 하이웨이와 브룰넷 에비뉴가 만나는 교차로의 북쪽에 지어지는 로마는 올해 10월 완공 예정이고 현재 모든 유닛이 솔드 아웃, 완판된 상태입니다. 건물 1층에는 5개의 커머셜 유닛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것도 다 완판이에요. 입주자를 위한 어메니티 공간은 총 11,700 스퀘어 핏으로 피트니스 센터, 요가 룸, 사우나, 루프탑 공간, 다이닝 룸, 라운지, 아이들 놀이터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앞으로 많은 개발이 일어날 부동산 호재 지역인데요. 아이키아 옆에 TNT가 들어오는 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동향의 빠른 투자자분들은 이 매물이 갖는 가치를 빨리 눈치채실 겁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매물은 11층의 동향 원베드룸 유닛으로 실내 면적은 480 스퀘어 핏이고, 발코니는 55 스퀘어 핏으로 총 면적이 535 스퀘어 핏입니다. 현재 52만 9천 불에 판매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락커와 파킹이 각각 하나씩 포함됩니다. 현재 버킷틀람 지역에 목조로 지어진 로우 라이즈 원베드룸 콘도 유닛들이 55만 불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서리 센츄얼의 경우 원베드가 50만 불 가까운 가격에 전매 거래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 아주 좋은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첫 집 장만을 원하시는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분들 혹은 현재 슬로우한 부동산 마켓에서 기회를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이 매물의 경우 약 2만 6천 불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면제인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